네, 오늘 이제 연말 출제 첫 시작이죠. 이제 SPS 가요대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연말 무대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오프닝으로 또 제가 여성이 보여드린 적 없는 어릴 적 뵀던 그 형제의 무대를 보여드리긴 될 것 같아요. 너무 오랜만에 하고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이미 수능이 되지 않은지 4년, 5년 정도 됐고 그래서 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은 기대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야. 부담돼. 기대해주세요. 준비 화이팅! 네가 짱이야. 네, 짱. 저희 상당에서 제일 잘 가요. 하이킥. 다른 가수분들과 같이 무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른 가수분들과 혼자서 다른 분들과 이렇게 해보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쉽네요. 사실 뭔가 짧게 짧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면 아쉬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처음 보여드린 거니까 감사합니다.